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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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문이라고 예 비닐은 뭔데 전구가 아 전구 사러 갈라고 두개 사야돼 어디 끼우는건데 큰 병 화장실 나중에 맛있는거 다 먹었너라 네 잘 먹을게 네 손이 좀 찍지 말고 푸피는 마시고 알아서 꼬깔이 두개네 하나인데 아 두개네 잘 먹을게 네 푸피는 못먹고 네 건빵도 잘 먹을게 응 건빵도 내가 돈 주고 싼다 아 예 손톱 사가지고 미진이의 쌀은 준비하지 음 음 음 음 음 음 어머니 삼락하는것도 큰아버지가 계신데 여기 큰아버지가 아버지들입니다 옛날에 읽어주셨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읽어주셨는데 모르겠다 아버지가 옛날에 읽어주셨는데 모르겠다 심장에 읽어주셨는데 심장에 읽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TV 안 보시네요 사진 찍고 가세요 네 밖에 꽃은 진짜 꽃이라요 응 빨간거는 진짜 꽃이 아니라요 빨간거는 진짜 꽃이 아니라요 네 빨간 꽃이 있네요 진짜 꽃인데요 진짜 꽃인데요 진짜 꽃이네요 큰예숭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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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실 때 같으면 그 딸이 나도 뭐 챙겨주던데 노을 주는게가 근데 여기 꽃이름이 이쁘네 아 이거에요 나도 뭐 줬는데 나는 우리는 죽어버리더라 응 거창이지 거창 홍대 미대 다닌다고 그러는데 서빙회 자리에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서빙회 자리에서 여기가 인재성입니다. 인재성입니다. 인재성. 아버지 영원히 제수님 때 제수님 때가 있습니다. 10년 전, 12년 전. 제수님입니다. 인재성입니다.